안녕하세요. 8년 5분정기 판변특위의 판결 기원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지역 8년 5분 인사 조합원 자격 없는 자와 매도 청구권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11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나 290327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직 청구고요. 원고는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고 피고는 분양아파트 입주자인데 상고로 해서 결국은 조합이 폐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0년 4월 22일 날 구청장으로도 조합 설립 인과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월 3일 날 이 사건 조합 개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변경 인과를 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사업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는 2015년 7월 30일 날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A는 조합원이 되려고 해서 조합의 신탁 등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A는 2016년 12월 21일 원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계약까지 체결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2019년 5월 30일 날 A가 피고와 사이에 입주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권과 공유 지분을 매매합니다. 그리고 나서 A는 이미 신탁으로 지금 원고가 넘어간 상태였죠. 2019년 7월 20일 날 공유 지분에 관한 신탁 재산을 다시 자기한테 돌리는, 규속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피고에게 매매로 이전을 넘겨주고 피고는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원고를 수탁기로 해서 다시 신탁 등기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택들을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는 2019년 7월 31일 날 조합원 명의 변경을 신고를 제출하고 8월 2일 날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20일 날 이전고시를 받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2019년 12월 10일 날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기 마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입주권을 매매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조합원이 될 수 있었지만 B는 이미 미주권을 매매한 상태부터는 A는 더 이상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상태고 피고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건은 분양계약이 돼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거를 매도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양수인과 분양계약을 해서 관리처분계획까지 이루어져 권리를 양수인이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양수인을 상대로 도시정기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의 정관상 투기과열 지구 내의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소할 수 없고 그러한 소유자는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되어 있는 게 맞다. 그런데 이 매도청구권 이거는 재건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서 조합에게 특별하게 인정한 권리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유추해석을 하거나 확장해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도청구권 행사는 즉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허용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이미 관리처분계획과는 변경 이전고시까지 다 이루어졌고 회장 양수인이 권리까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매도청구권은 사업 시행과는 무관한 겁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의 시행과 무관한 상태에서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청구권은 인용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유추해석도 확장해석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자격이 없는 지구 내 소유자의 건물에 대해서 조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 제한의 내용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매매를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은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이미 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신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매도청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수인에게 관리처분계의 권리재관이 모두 되었다면 이런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사업 시행과는 아예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대법원은 관리처분계의 인간 일부 무료로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재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매도청구권은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경우 재건축 사업 시행과 무관한 경우에는 설령 조합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택이 분양됐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판례의 취지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